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4세대의 신형 카니발 기반으로 제작되는 하이리무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출고되는 차량은 특별한 외장 컬러 아스트라 블루 색상으로 제작되어 출고됩니다. 오직 아트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순정 기아 카니발 하이리무진 외장 색상은 오로라 블랙펄 스노우 화이트펄 두가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아트원에서는 일반 카니발 색상 모두 다 가능합니다. 썬팅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유리발수 유리막 코팅 차량 보호필름 3종 신차 패키지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글로벤 하이루프 실내 사양은 깔끔하면서 실용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웰컴 등 스피커 중앙 LED 등 확산형 송풍구 센터 및 축후면 앰비언트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는 핸드폰 하스판 연결을 통하여 유튜브 넷플릭스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동 중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탑승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12.3인치 보조 모니터 주수석 탑승자도 후속 모니터와 동일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터치가 가능하며 클릭 한번으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하이루프 제작 완료 후 국토부 주간 TS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검사를 받고 새로운 재원으로 차량 등록됩니다. 실내 황제차박 개조 후 4인승으로 구조변경 진행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튜닝 사항에는 승차인원 4인승 2.2.2.3.4열 탈거 아트원 인증폼으로 기재됩니다. 도어 부분에는 풀트리밍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도어 전체를 가죽으로 감싸 실내를 더욱 아늑하게 연출하였습니다. 1열 디럭스 리무진 시트 운전석 조수석을 최고급 이태리 가죽으로 시공하였습니다. 확장된 버킷은 물론 푹신한 쿠션감으로 안정적인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리모컨, 핸드폰을 간편하게 수납할 수 있는 아트포켓 노래를 즐겨하시는 고객님 요청으로 TJ 노래방 기기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차 안에서도 18번 곡을 마음껏 부를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아트원 허니콘 블라인드 햇빛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으며 실내 프라이버시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차박 캠핑에 딱 맞는 아트원 황제차박 개조 4인승 9인승 2열, 3열, 4열을 모두 다 탈거 후 아트원 황제차박을 올려 4인승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은 물론 승차와 차박 둘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바닥은 뉴티크 우드플로어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카니발 바닥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내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고 청결 및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침대 시트 버튼만 눌러 손쉽게 180도로 눕힐 수 있습니다. 성인 2인이 누워 지침하기에 넉넉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팔쿠션을 탈착하여 목베개로 사용하면 꿀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캠핑 물건을 적재하기에 용이한 넉넉한 트렁크 공간 시트 간격을 조절하는 만큼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납함 안에는 전기장치, 풀세트가 설치되었습니다. 무시동 히터, 인산철 배터리, 주행충전기, 인버터, USB 단자, 12V 시거잭, 220V를 이용하여 전기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차박 캠핑의 새로운 트렌드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과 황제차박 개조가 만나 즐거운 캠핑은 어떠신가요? 캠핑과 부럽지 않은 현실에 맞는 차박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차량만 있다면 편안한 이동은 물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캠핑까지 가능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